얼굴 안나오게 영상 하나만 찍을게요. 유튜브에 또 하나 올릴거에요. 셀림역 여기는 예전에도 제가 올렸던 옆방입니다. 1000에 50, 2000에 40 3000에 35인데 월세 조금 더 잘하면 깎을 수도 있을 것 같구요. 지금 손님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남양이라 채광 좋고 창문이 오피스텔 창문처럼 아주 큽니다. 요거는 옵션이 아닐 것 같고 거울하고 물어봐야 될 것 같구요. 신발자고 장이 좋고 신발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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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